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4일 채명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 독주 이게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선 1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여권의 후보가 확정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잘 아시지만 전직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죠. 원조 친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지방선거라는 게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끝나면 586세대들 중에 대선 주자가 여럿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아 그거는 뭐 이름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그럼 과연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사죠. 그런데 이재명 이러면서 사실은 고건 전 국무총리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고건 전 국무총리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SBS가 입소스라는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또 가장 최근 조사더군요. 2월 6일부터 9일까지 1200명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28.6%, 이낙연 13.7%, 윤석열 13.5%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홍준표 5.3%, 유승민, 정세균, 추미애는 다 1%대. 이게 이제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게 연초에도 있었는데 이때 비교하면 이재명은 5%포인트 오르고 이낙연은 3%포인트 떨어지고 윤석열은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건 유무선 전화면접조사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선을 한 13개월쯤 또는 대선을 앞두고서 고건 전 국무총리의 경우는 어땠냐. 여론조사만으로 볼 때, 이때 보면 이건 대선을 한 2년 이상, 2년 6개월 이상 남겨놓고 있던 그때 여론조사인데 2005년 3월에 코리아 리서치를 보면 고건 전 총리가 29.5%, 이명박, 이때는 당시 서울시장이었죠. 서울시장이 11.9%, 박근혜 15.7%, 정동영 10.8%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년 4개월쯤 지나서 이건 대선을 1년 한 4, 5개월 남겨놨던 시점에 2006년 7월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때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이때도 25.5%, 이명박 20.7%, 박근혜 19.4% 정동영은 아예 탈락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이게 대선을 한 1년 2개월, 요즘 상황과 비슷합니다. 10월 10일 KSO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걸 보니까 12.9%로 급락했습니다. 이명박 31.7%, 박근혜 19.4%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이때 그럼 왜 이렇게 고건 전 국무총리가 급락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때는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죠. 핵실험을 하니까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면 정치 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선 후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었는데 현실로 닥치니까 더군다나 대선이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한데 고건 전 국무총리는 당시까지만 해도 제대로 내가 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심리 때문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정당의 뒷받침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급락한 것으로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물론 소속은 민주당입니다마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친문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번 뭐 해경군김씨 사건 때 상당히 돌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인 듯 민주당이 아닌 듯 한 그런 애매한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유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탈당설이라는데 본인은 물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곧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재명과 고건의 같은 점이 무엇일까? 우선 대선을 1년여 앞두고서 지금 독주체제 내지는 1위를 굳히고 있다. 하는 점이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략 25% 안팎 또 어떤 조사에서는 30% 넘는 경우도 있고 25%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윤석열 다 합쳐도 50%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은 아직까지 누구다 이렇게 정하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독주체제를 유지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뭐가 또 같으냐? 여권 언저리에서 제3후보다. 이런 점이 같습니다. 이거는 1997년에 이인재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그랬고요. 2006년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차피 여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 언저리의 제3지대. 그런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과 고건이 또 딱 일치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흔히 우리가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도 그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또 공통점이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친문 핵심들이 얼마 전에 왜 친문 핵심들 모임 중에 부엉이 모임이라는 거 있죠. 이 부여 부엉이 모임이 확대판으로 해서 민주주의 4.0이라는 그런 일종의 정치결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민주주의 4.0은 유사시에 대비한 친문들의 일종의 지지창고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 쪽으로 힘을 모아주지 않을래? 라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 거거든요. 이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움직임은 과거 1997년에 정치발전협의회라고 민주계, 그러니까 YS계 직계들이 만든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YS계 직계가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자 일단 우리 여기 모여있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정발협이었는데 정발협은 나중에 결국은 분열됐죠. 자 근데 민주주의 4.0이라는 이 친문 의원들의 모임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아 지금껏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과 고거는 같은 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거는 확실한 자기 지지층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정적 국정운영을 했던 경험 그 다음에 뭐 행정의 달인이다 뭐 이런 평가 그러니까 중도층과 여권 일각에서 어 저 사람이라면 차기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지 열광적인 지지층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40대 그 다음에 진보층에서 확실한 이재명 지지가 있습니다. 뭐 일종의 뭐 거의 뭐 문바에 버금가는 정도의 이재명 지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건 전 총리와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고건 전 총리는 그러다 보니까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권 당시 그 열린민주당이죠.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이 지리멸렬해진 거에 따른 반사이익적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어찌 보면 정치역량 근데 저는 그 정치역량을 포퓰리즘으로 보거든요. 포퓰리즘으로 인한 인기몰이 형식 이런 것으로 자기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그럼 원래 성남시장 때부터 왜 사이다 바라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무리하게 치고 나가는 그래서 당장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신천지라는 일종의 사이비 단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기독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딱 그물에 걸려드니까 앞장서서 본인이 공무원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행정조사한다고 그러고 이랬는데 자 그럼 그 이후에 또 유사한 종교단체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신천지는 아 우리의 타겟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인기몰이 형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기본소득 얘기 나오죠. 요새 기본소득 가지고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상당히 충돌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10만원 주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한테 그래서 경기도민한테 주는 10만원이 과연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곧바로 저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뭐 10만원 받은 사람은 시큰둥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거 뭐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태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만원이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뭐 연간 기본소득 주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씩만 주려고 해도 52조 원이 들어간다.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두 배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재정을 거의 거덜내겠다는 식으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있던 시절에 그 여러가지 풀었던 여러가지 재정적인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갚으려면 앞으로 경기도 3대가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결국 지사로서 도의 재정을 탕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싸다. 이런 게 경기도의회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했다 하는 것이 강점인데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별로 평가를 못 받았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처음부터 안정적인 국정운영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간은 치고 나가기 좌고우면 없는 돌진형 뭐 이런 걸로 인기몰이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 간에 그 어떤 지지세 또는 지지층의 성향상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고건 전 국무총리가 어떻게 이제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느냐 그건 북한 핵실험이라는 사태가 있었고 더 결정적으로 하락한 것은 노무현 당시 현직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당시 현직 대통령이 자 고건 전 국무총리를 기용했던 것은 구세력 구세력 그러니까 뭐 아마 김대중 DJ세력 DJ세력과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데 대해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들이받으니까 그때부터 현직 대통령과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조금 있던 그 친노 친노 세력들도 고건 전 국무총리를 외멸해버림으로써 고건 전 국무총리가 고림무원의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포기를 했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경우는 어떨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고요. 진보층 지역적으로 본다면 호남 그런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확보했다고 봅니다. 40대 확보했고요. 호남 호남의 상당수는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양분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제 뭐 다음 달에 아마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해서 대표를 그만둘 텐데 그만두고 나면 호남에서 이 쏠림 현상도 더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어차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호남도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당히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진보층 이미 절반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친문 핵심들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영향력은 크죠. 이 사람들이 넘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이재명 지사가 확보하고 있다. 자 그런데 민주주의 4.0이라는 거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친문 핵심 후보 친문 후보들을 누군가 선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친문 후보는 누가 되겠느냐. 바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얘기했던 586세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김두관 의원 김영춘 현재 부산시장 후보 아마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는 부산시장에서 떨어지면 여전히 대권주자 반열 후보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김부겸 전 의원 우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 여기에다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주로 영남권 출신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이인영이나 우상호 같은 사람은 영남권 출신이 아니지만 아마 영남권 출신 특히 PK 출신이 우선적으로 거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민주주의 4.0 친문 핵심들이 누군가를 옹립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민주주의 4.0 자체가 서로 선호도에 따라서 분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건의 길을 갈 것이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 대통령이 아 이재명 지사는 안 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도 고건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고 문 대통령이 그냥 오불관원으로 나는 좀 제3지대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할 때는 민주주의 4.0 친문 핵심이 분열할 가능성이 있어서 고건의 길을 가지 않고 이재명 독자의 길을 갈 가능성 그거는 1997년 이인재의 길을 갈 가능성이 더 있다. 이인재 지사는 나중에 탈당을 했지만 아마 탈당의 기로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짚어봐라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 고건 전 국무총리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